이 시각 나의 웨지샷을 준비해봤는데요.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탁 쓰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하는 샷과 어떻게 하면 낮게 굴리는 그런 샷에 대한 질문도 많이 봤고요. 또 그런 것들을 준비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공이 예쁘게 천천히 떠가서 어떻게 공이 탁탁 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어드레스를 중점으로 조금 가르쳐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흔히 보는 높이 떴다가 떨어져서 원 투 쓰리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부드럽게 가서 공을 천천히 보내려면 어드레스 때 약간 왼쪽 허벅지 안쪽 있죠? 여기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왼쪽 허벅지 안쪽? 네. 그래서 셋업을 했을 때 이 왼손과 왼쪽 허벅지 축이 여기는 약간 왼쪽 허벅지 안쪽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 기준으로는 이 웨지 같은 부분이 체중이동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축을 잡아놓고 조그마한 스윙을 하기 때문에 이 축이 무너진다고 하는 거는 조금 이 웨지 같은 경우는 정말 큰 미스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왼쪽 허벅지 안쪽에 좀 축을 두고 이 왼손 각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핸드 퍼스트를 너무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면 이 체에 각도가 쓰거나 닫히거나 라는 이런 잘못된 셋업이 나오기 때문에 왼쪽 허벅지 안쪽에 기준을 두고 왼쪽 그립이 들어가 있는 커브가 유지되도록 헤드가 왼손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헤드가 왼손이라고 생각을 한다? 네. 그래서 이 페이스 생긴 그대로 왼손이 살짝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가져가는 편입니다.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윙킥 크기를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기준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40이면 내가 얼마큼 들어서 3시, 4시, 11시, 9시 이런 것처럼 그런 건 각자의 연습 방법으로 통해서 각자의 기준을 정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건 이제 각자 알아서 연습할 부분. 일단 셋업은 무조건 왼쪽 허벅지 안쪽에 힘을 주고 이 커브 들어가 있는 이 움직임과 이 페이스와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수프를 먹는다 생각하시고 친다라는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공이 천천히 가서 탁탁탁 이러는 샷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보여드릴게요. 40. 40은 아니지만 한 가지 질문이 있는 게 조금 전에 처음에도 왼쪽 허벅지 안쪽에 중심을 둔다? 네. 근데 왼쪽에 중심을 둔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진달리 아나운서. 근데 왼쪽 허벅지 안쪽이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이건 정말 정확히 저의 감인데요. 네. 일단 너무 출중하신 어플스 실력으로 가주신 조동연 프로님 앞에서 이렇게 웹지를 레슨한다는 게 좀 쑥스럽긴 한데요. 왼쪽 허벅지 안쪽에 힘을 둔다라는 그런 의미는 저한테 이 발 안쪽 있잖아요. 네. 이게 또 저는 페이스랑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왼쪽 발 안쪽이요? 네. 이 면이 이 페이스와 평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셋업을 하고 방향을 맞추거든요. 많은 분들이 리딩 엣지로 방향을 보시는데 방향을 저는 이 이 면으로 맞춰요. 아. 그래서 왼쪽 허벅지 안쪽에 이 이 면까지 연결을 해주시면 이렇게 위에서 내려 봤을 때 평행이 보여요. 그래서 내가 너무 손이 나가 있구나 이런 체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약간 이 왼쪽 허벅지 안쪽에 힘을 더 주고 이게 최대한 안 움직이면서 셋업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박주영 선수도 얘기했지만 쇼게임의 최강자 우리 조동연 프로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왼발에 체중을 도라라는 부분들이요. 너무 이제 한 방향으로 이렇게 치우치다 보면 중심이 흔들려요. 그래서 왼쪽이 두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건 지금 박주영 프로가 얘기하는 당연한 왼발의 안쪽이 된다라는 게 맞는 아주 정답인 이야기입니다. 그냥 왼발이 아니라 왼발 안쪽에 둬야 맞는 어프로치거든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요.